네, 혜연입니다. 자, Let's go. 마침 일본어를 잘 아는 친구가 저기 있어요. 휴닝상, 오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네. 오늘 무엇을 먹었을까요? 네. 오늘은 어묵과... 어묵과... 다코야기를 먹었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에서 가장期待하는 스테이지가 있나요? 저는 일본어 오리지널 노래가 굉장히 기대합니다.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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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먹었냐? 오늘 가장 기대하는 무대는? 이런 얘기 했어요. 파이팅!